과유 불급 이라고 하죠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하다 요 근래 제가 어 나무 심기 뭐 밭 정리 여러가지로 또 많이 바빴습니다 장거리 운전도 했고 그 그러던 중에 오늘 또 밭에 새벽부터 가 가지고 일을 하다가 나뭇잎에 눈이 스치는 그런 사고를 당했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지만 검은 눈동자에 상처가 나 가지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상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애꾸눈 선장도 아니고 말입니다 오전에 농장에서 멘탈충전에서 일을 하다가 나뭇잎이 눈을 이렇게 가로로 스쳤는데 괜찮겠지 하고 이렇게 지났는데 오후 되니까 계속 눈이 따갑고 눈을 깜빡일 때마다 아팠어요 그래서 안과에 갔는데 흰자가 아닌 그 검은 동자의 가로로 상처가 났답니다 그래서 이 무슨 애꾸눈을 이렇게 만들어 버렸는데 아 안과에서 집에까지 오는데 도저히 한쪽 눈으로 운전이 안 돼 가지고 아우 시급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운전할 때는 요 안대를 좀 떼고 이렇게 왔어요 아 밭에서 일을 할 때 이 나뭇잎이 이렇게 눈을 서치는 별거 아닌 그건데 이게 어 손상을 주네요 눈을 이게 만약에 치료를 제때 안 하고 놔두면 안에 염증이 생기면 나중에 크게 고생을 한답니다 아 그래서 밭에서 혹시 또는 산에서 들에서 일을 하다가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또 이게 나뭇잎에 서쳤을 때는 즉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괜찮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에 염증이 생겨서 정말 큰 고생을 한다고 해요 저는 오늘 일광멘탈 충전소에서 오전에 이렇게 나무를 옮겨 심다가 나뭇잎이 눈 쪽을 살짝 서쳤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눈이 조금 따끔하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눈 깜빡일 때마다 좀 불편해서 괜찮겠지 하고 그래도 이렇게 지났는데 점점 불편하더라구요 그래서 집에 있는 그 눈물약 있죠 눈물약을 계속 넣었어요 그래서 눈물약을 넣어서 조금 괜찮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또 뻑뻑해지고 눈이 따갑고 도저히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제가 3시에 또 수업이 있어 가지고 수업을 마치고 안과가 6시까지 진료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급하게 수업 끝나고 안과에 가서 지금 치료를 했습니다 만약에 오늘 제가 치료 시기를 놓치고 그냥 하루절로 또 보냈다면 밤새도록 고생했을 거에요 그리고 치료 기간도 더 길어졌겠죠 어쨌든 이렇게 눈을 다친 것은 좋은 일은 아니지만 이번 계기로 또 좋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일할 때는 항상 안전에 주의를 해야 되고 혹시 혹시 작은 어떤 이런 부분들에 불편함이 있다면 즉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 된다 지금도 눈은 많이 따가워요 특히 오른쪽 눈을 가려 놓으니까 이게 되게 불편하네요 한쪽 눈을 못 본다는게 이렇게 불편한 줄을 직접 경험해 보니까 알겠네요 그만큼 건강이 최고입니다 약을 오늘 받았는데 이렇게 하루분 복용하는 약과 두가지 이걸 동시에 넣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걸 꾸준히 넣고 치료하면 회복이 한 2-3일 정도 되면 나아진대요 중간에 술을 먹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술을 먹으면 이게 악화된다 그래요 그래서 술 안 먹고 휴식을 취하면서 약만 잘 넣으면 한 2-3일 지나면 괜찮다고 합니다 의사선생님 말씀이니까 뭐 틀림없겠죠 지금은 좀 불편하지만 2-3일 지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눈이 불편하니까 입도 뭔가 부자연스러워져요 말하는 것도 뭔가 이상해지고 시각적으로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이 불편하니까 모든 부분들의 균형이 다 무너지는 것 같네요 어쨌든 오늘 좋은 그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마지막ổ조사선생님 말씀해주세요 soit